안녕하세요. 프로세스 자료천국 운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한 자작 프로그램 분할 이미지 뷰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폴더 내에 이미지 파일을 비교하려면 이미지 뷰어를 각각 실행한 상태에서 하나씩 넘기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미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보내기 폴더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확인 클릭. 프로그램은 바로 종료하면 되고 프로그램 사용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폴더 내에 이미지 파일입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보내기, 디렉토리 이미지 뷰어를 클릭하세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탐색기에서 선택한 폴더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필요한 설정을 변경하고 하단의 이미지 보기 시작을 클릭하세요. 폴더 내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 순서대로 하나씩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업 또는 스크롤 다운을 하면 각 폴더의 이미지가 순서대로 바뀝니다. 이미지 인덱스 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는 공백으로 표시됩니다. 이미지에서 우클릭하면 나오는 메뉴입니다. 파일 삭제 및 창 닫기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삭제를 클릭하면 공백으로 표시됩니다. 이미지 뷰어 실행 시 윈도우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잡고 드래그를 하면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정한 폴더가 하나인 경우 폴더 내에 이미지 파일을 각각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개수를 지정하고 이미지 보기 시작을 클릭하세요. 하나의 폴더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 각각 분할돼서 표시됩니다. 분할 이미지가 3개인 상태입니다. 분할 이미지가 4개인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기타 자세한 사용법은 유튜브 본문의 링크한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